자, 지금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친구와 함께 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개봉을 이미 집에서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는 거야, 이렇게? 그치, 그렇게 날아가는 거지 이건 뭐야, 근데? 걔가 충전기 충전기? 이렇게 꽂으면? 응, 붙이면 돼 오오 아래 눌러, 아래 버튼이 있어 이거? 응 그럼 충전되는 거야 충전되는 거야? 네, 이 새 드론의 배터리는 한 번 날 때 7.5분, 그러니까 7분 30초까지 날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는 데는 1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R 배터리, 새 R 모양을 한 배터리가 최대 10번까지 이 새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가지고 R만 가지고 나가셔도 1시간, 10분 정도는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보조배터리와 함께 휴대를 하시면 거의 하루 종일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, 놀 때는 충분한 배터리 양과 충전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의 단골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아, 여기에요 일루천이 불러와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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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고고고 데려와 나, 이루는 곳이 없어지지 예, 감사합니다 네, 바로 이곳에서 당신을 따라 만나면 아니, 당신을 따라하는 게 나, 당신이도 안 될지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